조심하라 와 소리낸다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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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오 말한다 말한다 와 하이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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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이 친구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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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하이 시간이 하이 해봄 우리나라 비둘기가 전시가 되어 있네 이럴 수가 와 솜사탕이다 놀이공원 오면은 솜사탕 먹어야죠 아 여기 지금 놀이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이제 새들 이제 손에 올려놓고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네 여기 보면은 모란행무랑 청근강이랑 홍근강 그 다음에 그 뭐냐 제가 키우던 친구도 있네요 이게 왠지 여기 필리핀은 왠지 이런 구멍 보면 탄출라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불개미들 있어요 불개미? 빨간개미 불개미들 여기 완전 지독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뭔가 잡으신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아닌가요? 핸드폰 하는거죠? 자 두 낫 크로스 더 펜스 되어 있지만 좀 취약하긴 하네요 좀 아쉬운데 제가 호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피곤한가 봅니다 잘 자라 큰 고양이야 야 이거 맹고르브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약간 맹고르브 느낌이 나네요 아 필리핀 초광이 필리핀 초광이 필리핀 초광이 아 팔이 붙어 있어서 계속 떼는거야 꼬리로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안보죠? 아이고 안녕 잘생겼네 아유 간지러 가슴 글기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 동물원이라 그런지 가족분들이랑 많이들 오셨네요 역시나 하마 예상해봅니다 물개 아니면 하마 같은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있었죠 우리 아시장에서 버그인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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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줘요 낙엽맨 낙엽 먹네 아 이리와 이리와 낙엽 되게 잘 먹는다 오 엄청 크네 이리와 이리와 이리 넘어와 오 코끼리 코끼리 이리와 코끼리 똥바 와 진짜 커 여기서 물자고기 가지고 아 오 여러분들 여기 랩타일하우스 파충류관 이걸 야생에서 볼 수 있는거에요 뭐죠 이거는 이게 레티큐레이트 파이톤이라고 아 레큐티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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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우리가 야생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레일이나 이제 채집 가면은 자랑을 볼 수도 있는거에요 네 실제로 볼 수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아 레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레일 채집 때 한번만 한번 아 무서운데 이 친구는 셀핀이네 바라핀 야 셀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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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육지거부기도 있네 안녕 어 세레베스 육지거부기 같은데 아 문다 문다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마 싸우지마 얘들아 와 여러분들 이거 붉은기거부기입니다 여러분들 야 섞여있긴 한데 붉은기거부기랑 자라도 있고 박스터 툴도 있고 굉장히 수진거부기들 되게 많네요 여기에 한 50마리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물원 필리핀 동물원 필리핀 동물원은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지만 저희도 여러개 구경한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채집으로 채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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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